21세기의 소비자가 원하는 자동차는 단순히 이동수단의 목적을 넘어 경제성, 안전성, 편의성을 갖추는 것입니다. 이에 따라 자동차는 점점 진흥화되어 왔고, 자동차의 정비 문화도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정원인을 판단하여 이를 수리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수 조건으로 발전해 왔습니다. 자동차 진단기 전문업체인 네스테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 그간 축적된 기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윈도우 OS를 도입한 핸드 툴리엄 종합차량 진단기인 카멜스케인 VG플러스를 개발하였는데요. 카멜스케인 VG플러스는 부품별, 고장 현상별, 회로도를 지원하는 정비정보를 갖추어 사용자가 좀 더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, 고장 코드 및 센서 출력 등 진단 이력을 저장하는 기능을 추가해 수리 전과 후의 데이터 비교를 통해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였습니다. 그리고 디지털 4채널 오실로스코프와 8개의 센서 항목을 고정시켜 볼 수 있게 구현하여 신속 정확한 정비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. 또한 가스 아날리저와 연동하여 배기가스 관련 정보를 분석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. 그럼 지금부터 카멜스케인 VG플러스의 구성품목과 기본 사용법에 대하여 확인하겠습니다.